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추위 대비를 잘 하시고요. 내일 별다른 눈비 예보는 없습니다. 요즘 날이 매우 건조한데요. 동해안과 영남 일부에는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에 난방용품 사용까지 많은 만큼 화재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내일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최고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등 곳곳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강한 날엔 미세먼지가 머무를 틈은 없겠죠. 공기 상태는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많이 풀립니다만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